음악 지역사회에서 융복한 미디어를 선도하고 있는 광기멜TV가 오늘은 유두석 장성군수님을 찾았습니다. 유근수님은 최근 아름다운 귀향 그 뒷이야기라는 자서전을 펴내고 출판기념 북콘서트를 가졌는데요. 지역사회에서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유근수님의 책이 왜 이토록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근수님. 안녕하세요 장성군수 유두석입니다. 얼마 전에 아름다운 귀향 그 뒷이야기라는 제목의 책을 펴내셨는데요. 장성군이 떠들썩할 정도로 화제를 모았다면서요. 먼저 광기멜TV 시청자들에게 그 이유를 소개해 주십시오. 제가 지난 가을부터 집필을 시작했는데요. 그 책 제목의 아름다운 귀향 그 뒷이야기입니다. 저는 한 30년 정도 중앙정부에서 배운 것을 우리 고향 장성에 돌려드리기 위해서 제 일생의 절반을 바친 공직생활을 정리를 하고요. 장성군에 내려와 군수로 당선됐는데요. 제가 군수를 맡고 나서 우리 군은 노란꽃잔치나 또 옐로우시티 프로젝트를 크게 성공시켰습니다. 또 장성 역대 최대 국책사업인 국립심일관센터를 유치하기도 했죠. 제가 쓴 책에는 우리 군이 추진한 각종 사업들의 그 뒷이야기 그리고 장성 발전의 비전이 아주 구체적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지난 3월 10일 책 출간을 기념해 북콘서트를 열었는데요. 축하 인사가 엄청나게 몰려서 책도 많이 팔리고 그래서 큰 화제를 모았던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렸고 책은 얼마나 팔렸던 겁니까? 책을 쓴 당사자 저조차도 깜짝 놀릴 정도고요. 또 참석했던 분들도 깜짝 놀렸대요. 공식적인 통계는 아니지만 한 5천 명 정도 훨씬 넘는 인파가 몰렸다고 하네요. 우리 장성군 유권자가 한 3만 명으로 추정한다면 정말 어마어마한 인파가 몰린 것이라고 할 수 있죠. 또 북콘서트에 참여하신 분들 말씀으로는 개인적인 행사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인 것은 장성에서 아마 처음이지 않나 그렇게 하고 이야기들 하시더라고요. 삼성이신 분들이 많으셔서 책도 많이 팔렸고 또 초판이 4,500부인데요. 당일날 다 팔렸습니다. 책을 또 못 받으신 분들이 많으셔서요. 이 전부를 추가로 인쇄하게 됐죠. 그 선출직이 자세진이 출간하자마자 재인쇄를 하는 것은 보기 두문 사례라고 출판사에서 그러대요. 제 책이 이렇게 인기를 끌 줄 알았다면 처음부터 많이 찍었을 것을 그랬어요. 유 군수님은 엘로우시티 프로젝트와 장성, 황룡강, 노란꽃잔치 등을 추진하고 국립심의혈관센터를 유치해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으셨는데요. 이처럼 책까지 인기를 끌다니 정말 축하드립니다. 유 군수님이 쓰신 자서전이 왜 이렇게 인기를 끌었다고 아마 우리 장성군이 나가야 할 그 먼 장래 미래의 비전이 내 책에 다 나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통상 경쟁력 있는 미래형 도농복합도시를 장성군을 만드는데 그 목표를 두고요. 지금까지 군정을 샅샅이 운영해 왔습니다. 제 첫 자조선 아름다운 귀향 그 뒷이야기에 제 군정 철학이 다 이렇게 집대성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장성을 어떻게 발전시키는지에 대해서는 이 책 속에 청사신을 제가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인간, 유두석의 매력을 느낄 수 있었던 점도 제 책의 인기를 끈 하나의 요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일을 너무나 깐깐하게 그리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인상이 좀 차갑다고 느끼셨다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제 자조선을 읽으신 분들은 제 색다른 면모를 볼 수 있었다고 저에게 인간미를 새삼 느꼈다는 문자메시지를 많이 받곤 했습니다. 북콘서트 당시에 유명 탈런트인 전원주 씨가 재능 기부를 통해서 이렇게 도우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원주 씨와는 어떤 관계이신지요. 유군수님은 전원주 씨를 누님이라고 부르시고 그리고 전원주 씨는 유군수님을 동생이라고 이렇게 불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원주 씨를 알게 된 것은 한 25년 전 되죠. 그런데 남편 되는 분이 지인구 형이라고 그러는데요. 임진구 씨인데 공무원도 하시고 또 다양한 경력을 갖고 계시는데 그분이 농사 이래 특히 광화 쪽에 인삼을 비롯해서 남다르게 열정을 가셔줬던 하나의 조합장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법의끼리 또 식사도 가끔 한 번씩 하는 처지죠. 전원주 씨님을 만나면 제가 제일 마음이 편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앉아있는 키나 서있는 키나 같다 그래서 늘상 그런데 그분이 나보다 조금 적거든요. 그래서 부담없이 누님 누님하고 또 전원주 씨는 저를 동생처럼 동생 동생하고 그랬던 사이였습니다. 자서연을 보면 장성 황룡광 노란꽃 잔치에 대해서 특히 많이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용수님께서 노란꽃 잔치는 어떤 의미를 갖는 축제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많이 알려졌지만 노란꽃 잔치를 통해서 우리 장성 옐로우시티가 많이 알려졌는데요. 아마 관람객 100만 시대를 열었다고 볼 수 있죠. 우리 국민들에게 큰 자부심을 느끼게 해줬던 소중한 기회였는데요. 항룡광변을 따라서 심리길 즉 4km 6만평 20만평미터 정도에 10억 송이가 넘는 꽃을 심어서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길고 아름다운 꽃강 플라우니버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관람객 사이에 평생의 꽃 볼 것을 다 볼 수 있었다라는 입소문이 터지면서 큰 화제를 보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꽃 전문가를 포함해서 네 분이 항룡광변에 꽃씨를 신고 가꿨는데요. 이 때문에 저비용 고효율 축제의 모범을 보였다는 평가도 받았죠. 그래서 지역축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장성은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옐로우시티 프로젝트라는 컬러 마켓 등을 벌이고 있는데요. 노란 꽃 잔치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장성을 노란색의 도시로 각위시킨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유군수님의 군정 목표는 장성을 경쟁력 있는 미래형 도농 복합도시로 만드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장성의 경쟁력을 지금처럼 계속해서 높일 수 있을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자사전에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장성 발전을 위한 세 가지 패러다임을 제시를 했죠. 첫 번째는 기존에 있었던 백영사나 충영사처럼 우리 군이 갖고 있는 자원의 가치를 최대한 극대화시켜서 우리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겠다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노란 꽃 잔치 무대였던 악룡광처럼 그동안 그 가치를 몰랐던 자원을 방심하고 방치했던 그 자원을 재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10년 만에 노래 끝에 국립심일관센터를 유치한 것처럼 기존에 없었던 가치를 새롭게 창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아마도 삼박자가 어울려질 때 우리 장성을 후손들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줄 수 있도록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어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미래의 장성이 정말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유군수님 우리 국민들에게 하실 말씀 광주민TV를 통해서 해주십시오. 네, 아시는 분 많이 알려졌는데요.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지난해 말에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민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했었습니다. 우리 군이 82개 농구청 자치단체장 중에서 10번째로 10위를 차지했는 기음을 토했는데요. 굉장히 놀랍고 영광스러운 결과라고 할 수 있죠. 이 같은 성과는 우리 장성이 살기 좋은 지역으로 바뀌고 있다는 사람의 질이 향상되고 있다는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국민들의 지지와 격려가 없었다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로서는 국민들에게 큰 절이라도 올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장성 발전을 위해서 더 많은 관심과 격려를 담고 드리고요. 우리 공무원과 함께 군민 여러분에게 정말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군민을 사랑합니다.